도수 들었냐? 아니요 할머니 너 그게 뭐냐? 고정아 고마웠어요 저 이제 집으로 갈래요 아니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? 야 고정아 언니 나는 너희들이랑 같이 말하기도 싫고 같이 있기도 싫어 잘했어 야 의정아 그러면 너 나랑 학교 같이 갔다 가자 싫어 언니 지금 승헌이 오빠가 학교에서 기다리고 있어 싫다니까 아니 글쎄 같이 갔다 가자 의정아 이거 놓고 싫어 싫어 왜 놓고 갈까요 빨리 와 싫어 아 싫어 밥은 잘 먹겠습니다 그래 아 싫다니까 야 신부가 이렇게 늦게 오면 어떡해 승헌아 너 이거 하고 싶어 했잖아 승헌아 야 뭐해 빨리 준비해야지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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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하하하하하 사랑이 분다 바람이 불어 연평마다에요 어릴 싸던 바람 분다 어리사 좋네 아 좋네, 쿵밤이여 외라 생율밤이 두고 나 너는 좋아 나는 전혀 전혀 좋은 갈기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간다 네, 어리사 좋네 아 좋네, 쿵밤이여 외라 생율밤이 두고 나 네, 어리사 좋네 개가 찢네 개가 찢어 눈치 없지도 어리사 함부로 친 누나 어리사 좋네 아 좋네, 쿵밤이여